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보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아소스 20% 할인코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HBX에서 정상가제품 30% 세일, 세일제품 15% 세일하는거 할인코드 변경되었고 매치스패션 주말만 15%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영상에는 파타고니아 요즘에 백컨트리에서 구입이 좀 어려워졌는데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케라스타즈 25% 세일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정보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소스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 그 다음에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소스 현재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버 자켓이라던지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이나 트리플 화이트 제품들 전부 다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나이키 제품 페이지이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든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전부 다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2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소스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쉽게 직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아소스 연구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운드로 보여주고 있는데 12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세일 받은 금액이 120파운드가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도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송비 없이 그냥 20% 탈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들 여러가지도 있고 아디다스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키드릴 페이지는 나이키 에어맥스 제품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이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에어맥스 720, 트리플 블랙 제품이라든지 트리플 화이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이미 세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20% 세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나이키 에어맥스 97이나 95 트리플 블랙 제품이라든지 특이한 색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맥스 다른 제품들 둘러보실 분들은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 나이키 에어맥스 97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제품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플 화이트 제품도 있고 여러가지 색상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원래 145파운드인데 29파운드 할인되면서 116파운드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무료배송으로 지금 주문하면 대략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일인데 오늘이 31일날 받아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9파운드 할인받아서 관부가 없이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 트리플 블랙 제품 116파운드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검색을 해보면 17만 3천원 이렇게 17만 3천원 나오는데 이 금액이 완전히 배송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세일 자주 나오는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구입해야지 내일 구입해야지 이렇게 밀어두시면 세일이 종료가 되거나 사이즈가 없어지거나 하니까 지금 보시면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바버 자켓 바버 자켓도 아소스에서 원래부터 전염만하게 판매하는데 여기서 20%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이 구입하시는 퀼팅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왁스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패딩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남성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도 전부 다 판매하고 있는 그런 링크니까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넣으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에서 20% 할인되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13만원짜리 제품 정도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소스에서 다른 아디다스 제품이라든지 다른 브랜드 아소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20% 세일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소스 20% 사이트 전체 20% 세일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HBX입니다. HBX 하이비스트고 어제 직구하는 방법 올려드렸었는데 할인코드가 변경이 돼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가 제품 30% 세일해주고 그 다음에 세일하는 제품들은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할인코드가 먹히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특별한 할인코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인코드는 어떤 제품이든지 무조건 10% 할인이 되는 그런 할인코드니까 그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제품들은 30% 할인, 세일하는 제품 15%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입니다. 세일하는 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 15%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종키친의 제품이라든지 메종, 마르지엘라 또는 스톤아일랜드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 사이트이고 나이키 제품들이라든지 아이다스 제품, 중저가 제품들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많이들 구입하시는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이라든지 또는 메종키친의 맨투맨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이미 30% 세일해서 1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15% 추가로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인데 세일하는 제품들은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상가 제품 30% 세일 가능하다는 거 여러가지 제품들 비싸지 않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30% 세일이 됩니다. 일단 30% 세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바구니에 담아서 할인 코드를 넣어 보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색상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색상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서 30% 세일 되는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후디 한번 클릭해서 보면 사이즈 선택하시고 에듀투백 누르셔서 장바구니 이동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할인 코드 넣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후에 한 번 더 장바구니 오른쪽 맨 위에서 장바구니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약간 변경이 되면서 여기 아래쪽에 프로모션 코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할인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할인이 적용이 되면서 할인이 된 거 찾아보실 수 있으면 30% 세일 된다고 표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관부가 세일이라든지 배송비라든지 전부 다 한 번에 내고 구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X에서 변경된 30% 할인 코드 그 다음에 세일하는 제품 15% 할인 코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페션입니다. 매치스페션 주말만 15% 할인 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할인 코드 넣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할인 코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할인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매치스페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품들 원래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현재는 200파운드 넘게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무료 배송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0파운드만 넘기시면 무료로 배송 받으실 수 있고 15% 할인 코드도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멕스 카드 있으신 분들은 아멕스 카드로 구입하시는 경우에 캐시백 10%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멕스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 캐시백에 15% 할인 그 다음에 무료 배송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골든구스 페이지입니다. 많은 제품들 이곳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신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골든구스 제품들 대략 40만원대 또는 3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 15% 세일받아서 구입하시면 30만원 초반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번 설명드린 아래쪽으로 내리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의 제품들 36만원 제가 보여드린 제품이 이 제품인데 36만원짜리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보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구스 뿐만 아니라 메종 마르지엘라 또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남성분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몽글러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1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한다는 것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가 뭐 트리플 S라든지 굉장히 여러가지 색상들 현재 들어와 있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여기서 1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문의하셨던 스피드러너 스피드러너도 85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1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구입하시는 완전 검정색, 껌인도 있고 여러가지 색상도 있으니까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로랑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가방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치 스페셜에서 보면 좋을 브랜드 마지막으로는 버버리 버버리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에서 15% 할인 아멕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 캐시배 그 다음에 한국으로 무료 배송까지 전부 다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이번 주말까지만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빠르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코스입니다. 코스 미국 공홈이고 현재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일 최대 50%까지 하고 있는데 추가 20% 할인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10% 할인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가 중복 적용이 돼서 최대 5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플러스 추가 10% 이렇게 세일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 지금 가격에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신 형태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남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이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바지 같은 경우도 대략 30불 때 그 다음에 셔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룩판타스틱입니다. 룩판타스틱에서 계속해서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맨카인드에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룩판타스틱에서 이솝 제품들 25% 할인하고 있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해서 오늘은 룩판타스틱으로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룩판타스틱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영국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미국 달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50달러 이하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150달러 아래로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없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맨카인드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솝 제품 룩판타스틱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슬리 세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추천 코드도 있습니다. 추천 코드 넣고 가입하셔서 구입하시면 5천원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추천 코드 반드시 넣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룩판타스틱이나 이솝, 룩판타스틱이나 맨카인드 사이트 10월달까지만 판매하고 한국으로 배송이 막힐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셨던 분들은 이솝 제품이나 캐라스타 제품 구입하셨던 분들은 미리 많이 구입해서 쟁여놓으시고 나중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구입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룩판타스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솝 제품 뿐만 아니라 케라스타즈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계시니까 케라스타즈 제품도 아래쪽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들 구입하시고 계시는 오모로비자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꼬달리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실 텐데 이 제품도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 4가지 제품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제품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오더를 2개로 하셔가지고 다른 배송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게 그렇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 구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3일 간격으로 구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 개 계속해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세일이 종료가 되면 구입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 케라스타즈 제품 또는 이솝 제품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에서 백컨트리에서 판매하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배송지로 전부 다 보내주고 했었는데 백컨트리에서 조금 요즘에는 다시 어렵게 구입이 좀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대략 여러분들 구입하신 분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대략 한 50% 정도는 성공을 하시고 50% 정도는 주문이 취소가 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파타고니아 제품 백컨트리에서 구입하실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0불 할인 코드 그거 드리는 것도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10불 할인받아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인 코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컨트리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그냥 구입이 됐었고 그냥 구입이 되고 만약에 배대지로 보내는 경우나 좀 약간 의심스럽게 되면 주문을 취소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고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주문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실 때 VPN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대지는 반드시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곳 좀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곳으로 보내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타고니아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데도 구입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레트로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아예 찾아보기가 힘든데 아이들 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레트로 파일이라든지 레트로 엑스 부머라든지 이런 제품들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니까 여기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회 접속을 하셔야지 되는데 일단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크롬 확장 이렇게 치시면 구글 크롬 웹스토어 이렇게 치시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VPN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색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브라우셋 VPN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위쪽에 아이콘이 새롭게 생깁니다. 지구분 모양으로 생기는데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생기고 백컨트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 온 부분 해주시고 여기 체인지 여기서 유나이틴 스테이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유나이틴 스테이치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냥 끝입니다. 이게 우회 접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주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PN 사용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용이 쉬운 그런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만 하신 후에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회 접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좀 느린데 구입만 하시면 되고 구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피드 제대로 돌아오니까 우회 접속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off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세팅만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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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